나 혼자 털어놔야겠구나. 내가 누군지. 내가 누울 것 같니? 아빠다. 네 친아빠. 나도 아이를 빼앗겼다고 말했었지. 그게 너다. 아니야. 뭐지? 난 놀라네. 나는 어쩐지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나... 왠지... 낯이 익은 기분이었거든요. 처음 봤을 때부터. 아빠. 아빠... 아빠... 3초에 봐. 너 지금. 그래. 그 인간들이 보육원에 있는 너를 찾아내서 일부러 입양한 거다. 네가 내 딸이니까. 뭐라고요? 네 부모는 자기 아들을 죽였어. 그리고 나한테 그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웠지. 모든 게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. 그래서. 그래서. 입막음을 하려고. 딸인 너까지. 인질로서 입양한 거야. 내가 요구해 들어주지 않으면. 선이 너를 죽이겠다고. 그럴... 그럴 리가... 말해줄게! 내 양부모의 정체를!